내 다섯 번째 시간, 오늘은 최근 시장을 뜨겁게 달군 2차 전지, 그 중에서도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강의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루 대표와 함께하는 와우넷 스페셜! 빨갛게 물든 차트를 꿈꾸지만, 초보 투자자에겐 종목 매수부터 투자 전략까지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 마련인데요. 여러분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고민은 날리고, 계좌는 채우고, 빨간 주식, 빨간 계좌! 여러분의 주식을 빨갛게 물들일 2차 전지 섹터의 가장 뜨거운 종목을 만나보세요. 이상루 파트너와 함께라면 실력 향상은 물론 투자의 신세계가 펼쳐집니다. 이상루 파트너와의 여섯 번째 시간, 페비터리주의 모든 것을 계속해서 만나보시죠. 전구체 배터리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원웻 이상루입니다. 오늘 2차 전지 전구체 배터리에 대해서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구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전의 질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터리의 4대 구성요소, 이제는 다들 외우고 계실 것 같은데요. 우선 이 가장 중요한 양극제를 공부를 해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음극제를 또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전구체와 우리가 양극제와 음극제가 원활하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전의 질 전기에 대한 이동 통로 역할을 하는 전의 질을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전구체라는 것은 이 전의 질에 대한 부분 자체의 일종의 소분류 하나의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액체 상태에 있는 전의 질을 전의 액이라고 하고 고체 상태에 있는 전의 질을 전구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전구체배터리를 왜 봐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은 이제 기술적인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화면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TV를 통해서 많이 보셨던 분 얼굴이 보이실 겁니다. 이재용 회장이 수원 사업장을 찾아서 꿈의 배터리 생산 라인을 점검했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이게 올해 3월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2023년도 3월에 이재용 회장이 수원 사업장을 찾아서 전구체배터리 관련된 부분 자체를 한번 훑어봤다라는 내용이었고 추가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 것이 ETIRI가 폭발 위험 없는 2차 전지용 고체 전해질을 개발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2019년입니다. 우리가 2023년도에 이재용 회장이 전구체배터리에 대한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공장을 가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했고 2019년도에 고체 전해질을 개발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이런 전구체배터리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상당한 연구개발을 해오고 있는 분야고 지금 현재 삼성에서도 상당히 공을 들이는 분야가 이 전구체배터리 분야입니다. 그렇게 공을 들이고 있는 이유는 전해질이 바로 액체 상태로 전해액이었던 것보다는 전구체배터리는 전구체로 바뀌면서 배터리에 대한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셨면 아쉬운 부분이 있겠죠. 2019년도에 이미 고체 전해질을 개발을 꾸준하게 해왔던 부분이 왜 아직까지도 성과가 나지 않을까 그만큼 생각보다는 쉽지 않기 때문이었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201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국채과자로도 선정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모습도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 자체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까지 전구체배터리는 상용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전구체배터리라고 쓰고 우리가 다른 말로는 꿈의 배터리라고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연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전구체배터리가 뭐길래 그렇게 개발하기가 어려운 것인가 우선은 그림을 보면서 전구체배터리에 대한 원리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왼쪽에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면 구리집전체라고 적혔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집전체라는 것은 박을 얘기한다고 했다, 그렇죠? 구리 박을 해당하는 부분이고 AI 집전체, AL 집전체죠. 이건 뭡니까? 바로 알루미늄 박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극박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부분이 양극활물질, 양극재를 얘기하는 부분이고 응극활물질은 바로 응극재를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전해액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이런 부분 자체, 실제 그림으로는 상당히 두껍게 지금 현재 그림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렇게 두껍지는 않습니다. 얇은 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얇은 막을 통해 가지고 분리막이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가 우리가 그냥 섞여 버리게 되면 우리가 이제 흔히 화재 사건이 나타나게 될 때 섞여 버릴 때가 바로 화재가 나는 겁니다. 이런 부분 자체를 일반적인 지금 현재 리튬이온 전지라고 보면 이것이 이제 전고체화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중간에 전해질, 고체 전해질 막이 한 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기는 더욱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대신에 이제 배터리에 대한 크기는 확연하게 줄어들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분리막이 차지하던 부분 자체가 이제 빠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전해의 액체 상태보다는 고체 상태가 이제 밀도가 높아지는 부분이 형성되기 때문에 양극재와 음극재에 대한 순도도 높아지고 마찬가지로 고체, 전고체에 대한 부분에서도 밀도가 높아지는 그런 양상이 드러나면서 부피는 작아집니다. 대신에 성능은 더욱더 좋아지는 역할이 가능하다는 부분이겠죠. 자, 이런 상태로 이제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연구개발이 현재까지도 어려웠던 부분이 존재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그림을 같이 한번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 부분, 여기에 색칠되어 있는 것이 이제 양극재입니다. 양극 그리고 이제 색칠이 안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음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옆에 있는 것이, 옆에 있는 것이 음극인데 이 중간에 있는 것이 막, 이제 분리막이 해당하는 부분이고 여기에 액체 상태에 대한 전해질이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전기가 이렇게 통하는 거죠. 이렇게 만나서 통하게 돼가지고 전기를 이제 발생시키게 되는 부분인데 자, 이것이 이제 전고체화가 되게 되면 일단은 이 칸막이들이 상당히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칸막이가 작아지면서 크기 자체가 이렇게 커져 있던 것이 크기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비율을 보더라도 이 100에 대한 성능을 내기 위해서 이 정도 크기가 필요하다면 이것이 지금은 이렇게 작게 만들더라도 똑같이 100에 대한 성능을 낼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전해질이었을 때는 이 크기 안에서 하나의 배터리가 존재를 한다면 지금 이 크기대로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간다면 총 3개에 대한 배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성능도 좋아지는 거고 화재에 대한 위험도는 또 감소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 자체가 실질적으로도 우리가 배터리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으로도 나타나게 되는데 우선은 우리가 이제 냉각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제 우리가 이제 전기가 흐르면서 열을 발생시키게 되거든요. 그럼 이런 열을 발생시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저항이라고 합니다.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굳이 이걸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집에서 전기를 쓰게 될 때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구리선을 타고 들어오면서 저항에 부딪히면서 발열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를 계속 쓰게 되면 이 전선이라든지 또는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전기를 쓸 때 조금 뜨거워지는 표면이 뜨거워지는 부분 자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뜨거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전고체화가 되면 이런 저항이 최소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력에 대한 열 손실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개념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초전도차와 똑같은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냉각 시스템이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일부러 열을 식힐 필요가 없어지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이 대단히 중요한 그림인데 일단 부피가 감소하게 되죠. 부피가 감소하게 되니까 이제 똑같은 배터리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인 차량이 있다면 항상 이 정도 배터리가 들어가져야 된다면 이런 배터리에 대한 공간은 빼놓고 난 다음에 설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전고체화가 되게 되면 이 정도 공간이 아니라 이 정도 공간만 필요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또는 이 정도 공간 안에서 500km를 갈 수 있는 차가 똑같이 전고체 배터리로 바꿨을 때는 이 정도 공간 안에 배터리를 집어넣고 나면 약 1500km에서 2000km까지도 갈 수 있는 차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제 차가 이 차량을 휘발유를 넣고 나면 한 800에서 850km 정도 갈 수 있는 주행거리상에 뜹니다. 하지만 최근에 전기차들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주행거리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가 이런 최근에 나왔던 자동차들을 보면 실제로 이론상으로는 약 400에서 500km까지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에어컨을 틀거나 또는 이제 좀 더 전력기구들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실제 주행거리는 약 300에서 400km 정도 나오게 됩니다. 이론보다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전고체화가 되게 되면 우리가 평소 때 이렇게 얘기하는 300에서 400km가 아니라 900km, 1000km까지도 충분히 주행이 가능한 그런 배터리에 대한 부분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그림을 좀 더 크게 해놓고 한번 같이 보시면 우선은 지금 현재 이 공간이 차지하는 것들이 한 4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량을 쓰기에도 상당히 활용도가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는 것이 그림상에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만이 아닙니다. 전해액과 전고체에 대한 차이점을 본다면 우선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너지에 대한 효율은 높아지고 밀도도 높아지게 됩니다.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효율이 높아지는 거죠. 추가적으로 우리가 현재 우리가 화재 사건이 나는 전기차들을 보면 화재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이 전해질에 대한 부분 자체가 양극재와 은극재가 혼조가 되면서 혼재가 되면서 화재가 이루어지고 그 불이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전기차가 화재가 나게 되면 큰 화재 사걸로 이어질 때가 많은데 그런 고열이라든지 또는 폭발에 대한 위험성이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로 넘어가게 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현저하게 위험도는 감소한다. 열이 안 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발열 자체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화재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도 거의 안 난다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현재는 전해액에 대한 부분 자체를 검수항비를 통해 가지고 꾸준하게 이제 안전을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배터리를 출시를 하지만 이 확률 자체가 99.99%가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만 대 중에 한 대는 화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유수화와 기수화가 되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출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작은 확률도 이 전고체가 되게 되면 사라진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는 이제 전고체화를 하고 싶어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지금 삼성도 그렇고 꾸준하게 연구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명과 용량과 거리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그 배터리를 다 쓰고 나면 안에 이제 셀들이 조금씩 조금씩 끝이 무뎌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충전을 하더라도 그 충전이 100%가 뜨지만 실제로는 100%가 안 뜨게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전해질에 대한 역할이다 보니까 액체다 보니까 처음에 있었던 상태까지로 이렇게 항상 그런 100%를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개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응급제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전고체화가 되면 우리가 좀 더 모양을 유지하는 데 좋은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수명도 길어지고 용량도 길어지는 그런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이렇게 전고체 배터리가 현재 나와 있는 전해액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많은 기업들이 현재 전고체와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국내 3사는 현재 모두 다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들인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약 2027년도를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현재 2030년도를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KO는 2028년을 목표로 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SKO는 2025년도 주식시장의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대신에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합작에 대한 개념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솔리드 파워라는 업체와 함께 현재 2030년도를 목표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팍스바겐은 현재 퀀텀스케이프라는 어떻게 보면 전고체 배터리에서는 가장 앞서가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퀀텀스페이스입니다. 퀀텀스케이프에 대한 부분으로 2025년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제널모터스 같은 경우에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과 함께 2030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MW는 솔리드 파워와 지금 현재 2030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요타는 파나소닉과 함께 2025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도요타와 팍스바겐이 가장 그래도 빠른 연구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업체가 있습니다. 바로 이 퀀텀스케이프라는 기업인데요. 현재까지는 이 퀀텀스케이프가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앞서 나가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업체가 샘플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2025년도에는 상용화를 진행하겠다는 목표로 현재도 상당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바로 이 폭스바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고체에 관련된 특허기술에 대한 점유율을 우리가 한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은데 현재 글로벌 탑 15개 기업이 전고체에 대한 기술 특허를 약 42%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많은 전고체 관련된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도요타입니다. 도요타가 현재 15.4%에 해당하는 기술 특허에 대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본다면 국내 기업 안에서는 삼성이 현재 4.9%에 해당하는 기술 특허를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가장 높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삼성 SDI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보쉬, 우리가 보쉬가 2차전지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전고체 배터리에 관해서 상당한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무라타. 무라타도 산화물계 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연구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무라타는 MLCC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상당한 기술적인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또 무라타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일본 기업들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상당히 앞서 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여기에는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일본이 일본의 이런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부분 자체에 앞서 나가는 부분 중에 또 한 부분이 일본이 이제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목표로 상당한 연구개발을 해왔던 부분이 존재하고 이 PHEV에 쓰기 위해서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 자체를 그 전부터 꾸준하게 연구개발을 해왔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현대라든지 기아차의 최종 목적지는 EV이고 순수 전기차를 목표로 하는 거고 대신에 지금 현재 도요타라든지 무라타 이런 일본 기업들은 순수 전기차를 목표로 한다고 보기보다는 이제 PHEV를 목표로 계속적으로 달려오다가 최근 들어서 많은 나라들이 EV 순수 전기차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보니 최근 들어서 도요타라든지 무라타 같은 기업들이 목표치를 PHEV가 아닌 EV 쪽으로 바꿨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 내용이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도요타가 그래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가장 높은 기술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에서는 삼성 SDI가 가장 높은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재미있는 것이 옆에 보시면 이제 리튬이온에 대한 기술 특허도 나와 있습니다. 리튬이온에 대한 기술 특허를 또 가장 많이 또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이제 LG전자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전극 재료에 대한 부분 자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양극재나 또는 응극재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가장 많은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또 LG전자가 되겠습니다. 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연구에 대한 기술 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파우치형이라든지 또는 이제 각형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에 대한 연구 개발 그 기술 특허에 대한 성과가 높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좋은 점만 있을 수는 없겠죠. 우리가 이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이런 단점이 존재할 수 있는데 우선은 이제 가장 큰 단점은 이 상용화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는 겁니다. 자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부터 우리도 국책 과제로 선정이 되어서 현재까지 연구 개발을 하고 있지만 사실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게 바로 현재 이 전고체 배터리 분야입니다. 우리가 이제 소형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드러나는 기업들이 일부 있습니다. 삼성 SDI도 소형 전지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2025년도 전까지는 전고체 배터리가 출시될 수 있다 라는 희망적인 기사들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소형 전지가 아닌 우리가 이제 자동차에 들어갈 수 있는 대형 전지에 대한 부분을 전고체 배터리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적인 부분과 상당한 연구 개발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글로벌 기업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이 도요타가 2026년도 상용화를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언론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이 업계 관계자들에 대한 말로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많습니다. 그 정도로 아직까지 도요타도 이런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연구 개발 능력치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것이 쉽지 않은, 녹록치 않다는 것이 현재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배터리 규격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한다고 보는 시각인데 우리가 지금도 일반적인 리튬이온 배터리도 세 가지 형을 따로 쓰고 있습니다. 원통형이 있는 반면 각형, 각 지어서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납작하게 파우치형에 대한 부분이 존재랍니다.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에 대한 배터리가 분류가 되고도 하는데 우리가 이런 전고체 배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뭐가 표준적인 규격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동차화가 되면 대형 전지화가 된다는 건데 그런 대형 전지화가 되었을 때 파우치형이 효율적일 것이냐 또는 캔형이 효율적일 것이냐 또는 각형이 효율적일 것이냐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대형 전지화에 대한 상용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더 좋은지, 뭐가 차량에 좀 더 좋은 성능으로 시너지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은 알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런 상용화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고 결국 이런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실적적인 부분을 추정하기보다는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주가 시장에 좀 더 크게 반영되겠구나 정도로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우리가 만약에 기업을 공략을 하더라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에 대해서 뭔가에 대한 성과가 나온다고 기대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전해질 관련된 기업은 당연히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기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주가를 좀 더 볼 필요가 있는 것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작은 중소형주들보다는 조금 더 큰 종목군들 블루칩이나 또는 LO칩 위주로 우리가 좀 더 공략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종류도 많습니다. 우선은 크게 보면 무기고체에 대한 부분 또 한 가지는 이제 유기질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유기고체 전해질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이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가 최근에는 무기고체 전해질에 대한 부분으로 조금 시점이 넘어오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삼성 SDI라든지 또는 LG에너지솔루션 SK온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이 황화물계 배터리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세계 많은 나라들이 현재는 황화물계 배터리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산화물계로 진행하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앞서 봤던 이 무라타라는 기업이 이런 산화물계 배터리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산화물계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모래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섞이는 것보다는 작은 알갱이 형태로 이제 나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무라타가 상당한 기술적인 부분을 현재 보유하고 있지만 크게 인정을 해주지는 않는 분위기죠. 왜냐하면 황화물계 배터리 쪽으로 가야지만 대형 전주화를 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황화물계 배터리는 이제 우리가 지우개 가루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우개 가루 같은 경우에는 서로를 뭉치면 뭉쳐지는 성질을 또 가지고 있다 보니까 황화물계 배터리 쪽으로 가줘야지만 우리가 대형 전주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장점과 단점을 한번 같이 보신다면 황화물계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높은 리튬이온 전도도를 보유하고 있고 전극과 전해질 간의 접촉계면의 형성에 용이하다. 한마디로 넓은 공간의 접촉 면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화물계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얘기했듯이 모래 알갱이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가 조금씩 떨어져 있는 뭉쳐지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보니 공기 중에서 안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높게 형성됩니다. 대신에 리튬이온 전주도도 높게 형성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입니다. 대신에 이제 입장을 보면 단점을 보시면 황화물계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뭉쳐지는 성질이 있다 보니 이제 안정성적인 측면에서는 산화물계 배터리보다는 조금 더 비교적 낮은 안정성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이고 대신에 현재 여기 안정성이 취약하다는 것은 전해액보다 취약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고체 안에서는 조금 취약한 편이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에 있다는 내용들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그냥 알고 계시고 황화물계 배터리와 산화물계 배터리 크게 이 두 가지가 글로벌적인 부분에서는 주류를 이루고 있구나 한 가지 더 보고한다면 드라이 폴리머 정도 그 정도만 그냥 이름만 알고 계신 정도만 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언론에 나오는 기사들을 해석하는데 또는 기업들이 발표하는 공시를 보는데 이해도는 올라갈 거라고 판단합니다. 삼성에서 현재 SDI에서는 주행거리 800km에 대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파일럿을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7년도 상용화를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건물 이 건물이 아까 전에 이재용 회장이 방문했던 건물이 바로 이 건물입니다. 올해 3월에 방문을 하셨던 곳이기도 하고 삼성종합기술원 기술 기반으로 수연연구소에 대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충전 시에는 800km가 가능하게끔 하는 배터리에 대한 부분 자체를 연구개발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나오겠지만 중대형으로 무작정 가기보다는 소형부터 소형 전지화부터 현재는 상용화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소형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는 한 2024년도 말이라든지 또는 2025년도 정도가 되면 성과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것이 업계에 대한 시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급등을 했던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이수화학이라는 기업이었는데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화물계 앞서 봤던 그 화물계 배터리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에코프로와 함께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이수화학은 희성총매라는 기업과 함께 화물계 전해질 고체 전해질 개발을 MOU를 또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화물계 배터리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지금 현재 글로벌적인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수화학도 급등 양상을 나타낼 수 있었다라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를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적인 부분 자체에서 기술 특허를 국내에서는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삼성 SDI이기 때문에 삼성 SDI 관련주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편입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전해질 관련된 기업들 현재 전해질에 대한 제조 및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런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편입이 됩니다. 크게 이 두 가지 정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본다면 중국의 전해질 관련된 기업들이라든지 또는 중국 관련된 부분에서 전고체 개발에 대한 부분을 하는 기업들에 대해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현재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편입이 되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몇 가지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기업들이 우선은 과거 2016년도부터 전고체 배터리에게 나왔을 때마다 들썩들썩 걸었던 기업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수화학이라는 기업이 가장 들썩들썩 걸었던 부분이었고 옆에 보시면 아바코라는 기업도 과거 2019년도, 2016년도도 이슈가 있을 때마다 움직임이 나타났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CIS라는 기업은 중국의 CLTL에 또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에 대한 주가 변화가 나올 때마다 주가에 대한 재평가가 보이는 부분이 나타나고도 있고요. 우리가 천보나 동화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보는 이제 전해질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슈화가 될 때 그리고 동화기업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에 대한 거래관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현재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편입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또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삼성 SDI의 전구체에 대한 발주를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편입이 되기도 합니다. 상신 EDP도 케인을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삼성 SDI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편입이 되는 기업이기도 하고 삼성 SDI는 현재 기술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 전고체 배터리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포스코 홀딩스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자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지배구조를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배구조를 보시면 물론 이제 다른 여타의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 포스코 홀딩스가 지수사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은 2차전지 소재 분야에 대한 부분만 빼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포스코 JK 솔리드 솔루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분을 포스코 홀딩스가 40%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기업이 현재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포스코 홀딩스도 연결 실적으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이 포함된다고 해서 포스코 홀딩스도 편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참고적으로 그 옆에 있는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은 우리가 실리콘 응급제를 연구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 몇 가지만 한번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봐야 되는 기업이 이제 삼성의 STI를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의 STI를 보시면 최근 주가가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보였던 것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과거에 이제 2017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는 꾸준하게 상승을 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왔고 최근 들어서 이제 거래량을 좀 붙이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의 꼭지를 치고 난 다음에 빠지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 중에서는 이게 흔히들 얘기하는 헤드 앤 숄더 패턴이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고가 권역에서 거래량이 없었다는 부분입니다. 거래량이 없었다는 것은 매도 물량이 없었다는 뜻으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렇다는 것은 오히려 하단에 대한 부분 지금 이제 주가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55만원에서 한 60만원 사이에 대한 부분에서는 오히려 하반 경직성을 보일 수 있는 구간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포스콜딩스도 한 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콜딩스는 양극재, 리튬, 지금 보면 전고체 배터리까지 또 폐배터리까지도 다 이어질 수 있는 것이 포스콜딩스인데 포스콜딩스 같은 경우에 단기간에 급등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부 조정 양상이 현재는 드러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철강 관련된 이슈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76만 5천원까지 달성이 됐다면 이번에는 2차전지 이슈로 그 자리까지 한 번 올라왔고 현재부터는 다시 한 번 2차전지 기업으로서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자리가 현재 가격대에서 본다면 하단에 있는 이런 45만원 선이었습니다. 현재 45만원 선을 강하게 돌파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선이 바로 여기에 있는 54만원, 55만원 선인데 현재 이런 구간 자체는 상당한 지지 구간으로 다시 한 번 더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추세가 쉽게 꺼지지는 않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앞에서 들어왔던 이 거래량에 대한 부분 자체는 손박김에 대한 물량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 즉시 2차전지로서에 대한 가치가 바뀌면서 올라왔던 구간이다 보니 생각보다는 이 우상향에 대한 추세 패턴을 이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다시 한 번 더 2차전지 관련된 부분에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 주도를 보시면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기업으로 분류가 되는 기업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라는 것은 현재 실적이 나오는 구간이 아니라 앞으로에 대한 라이징 스타, 말 그대로 기대감에 의해서 종목군들이 움직이다 보니 작은 이슈에도 주가적인 변동성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우리가 이런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미래 성장 비전에 좀 더 무게를 두신다면 여기에서도 성과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이런 전고체 배터리를 통해서 앞으로에 대한 2차전지 시장에 대한 방향을 함께 알아보셨고 다음 시간에도 또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내용 준비해서 또 2차전지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로 파트너와의 여섯 번째 시간 오늘은 2차전지 중에서도 폐배터리 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무궁무진한 활용도를 가진 폐배터리의 잠재력부터 폐배터리를 선도하는 국내 기업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유망주와 주도주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그날까지 와우넷 스페셜은 계속됩니다.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프로젝트! 템베거의 꿈이 곧바로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이상로 파트너와 와우넷 스페셜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